하와이 휴! 휴지입니다! 자! 오늘은! 플라이스타즈!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. 오늘 영상은! 몬스트라포 시리즈님! 영상 준비했고요. 여러분들도 많이들 놀러가셔서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스토리 진행될까요? 가봅시다! 압뼥! 몬스트라포 스토리 뭡니까? 시작부터 약간.. 어? 둘이 수 플러스 튀어나왔네요? 뭡니까 도대체? 어? 상자가 있는데 뉴 스킨 신스킨이 들어있는 대형 상자? 야.. 근데 실제로 스킨 상자 같은 거 나오면 꿀이긴 하겠다. 어.. 갖고 싶다. 하.. 저 스킨! 상자! 내껍니다 슉! 가져갈게요! 어게이! 게이든! 파이퍼까지 꼭! 오! 야 상자 까다 좋은 거 나왔나보네! ㅁ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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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야... 저기 뭐가 있는겨.. 어떤 놈이야.. 빨리 나와! 음.. 삐익 음? 소리가? 오마이갓 뭔데? 뭘 받길래 그래? 어? 불의 상태가 왜 이래? 이거 이걸 파이퍼 고백각을 잡는다고? 어머! 땀 잡닫게 생기셨네 볼씨에 목소리 왜 저래? 너너너너너너 고백은 페이크다 라는 터미네이터 맞네 어? 패드샷을 정통으로 맞았는데 끔찍도 안 하는 거 봐 이거 오 Assim 이대로 죽지! 않는다 리버있 there 이거 걸려서 나머지다고? 안 돼! 잡힌다! 갑본점? 갑자기 분위기 점핑 트랩? 어우 물에 빠트렸다 뭐야? 어! 어림도 없지 이렇게 끝날 리가 없어! 와우! 열심히 머리를 빗고 있는 엠즈에요 역시 SNS 스타답게 항상 자기관리를 열심히 하는 엠즈거든요 또 사진빨을 잘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오케이! 스프리로 마무리! 역시 부드러운 내 머리 결스 맘에 들어 오케이! 나 정도의 머리 다듬는 숨 쉬면 충분히 헤어샵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장사 한번 해볼까? 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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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어! 잠깐만 데릴이 오진 않겠죠 설마? 와우! 불이 숨어있었구만 오늘 뭔가 불이 약간 한 자리씩 차지하네 활약을 계속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뭐야 저거 아니 어제 여기 미용실이 생겼댜 아? 불쌩! 대박 안그래도 지금 머리가 너무 길어가지고 지저분한데 좀 자를까? 아휴 꼬질꼬질한 거 봐 뭐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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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쏘님 아우 잘 찾아오셨네요 제가 순식간에 바로 서강중급 훈남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나도 이제 훈남이 될 수 있는 건가? 샥샥샥 아휴 길이가 조금 기르셔가지고 기장도 다듬고요 어? 이거? 예? 실력 있는 거? 맞죠? 헉 큰일 났다 망했다 아휴 일단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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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다듬자 헤헤 헤헤 어? 아니 이게 아닌데 하하 저기요 선생님 잘 돼가고 있나요? 이 소강중각 나왔나요? 좀! 사람답네, 그나마. 어머, 너무 멋져. 존잘 그 자체. 어? 어? 제시 엄마 펜도? 부담하러 오셨나? 손님, 잘 찾아오셨습니다. 고객 여러분들 100% 만족하고 계시거든요? 자, 과연 펜의 머리는 어떻게 나올까요? 제가 또 이쁘게 만들어드릴게요, 손님. 걱정하지 마세요. 이거 괜찮은데, 이거는? 펜은 이번에 실패 안 했네. 아, 길이를 좀만 더 다듬어주시겠어요? 알겠습니다, 손님. 아, 아니. 제시가 나와버리네. 엄마,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그거 저작권 침해예요? 제 머리 따라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. 제 머리 돈 주고 쓰세요. 자, 과연 다음은? 뭐야? 머리는 괜찮게 되는데 왜 갑자기 균열이 갑니까? 민머리 대 머리내 맴밀들 빡빡이. 오마이갓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이거 어떡하냐, 진짜. 그 스프레이 너무 많이 썼나봐. 머리가 다 빠져버렸어. 설마, 풀 붙이려는 거야? 어, 깜빡 잠들어버렸네. 어, 머리 다 됐나? 다시! 차악! 이때야. 이때 빨리 붙여야 돼. 뭘 붙이려는 거야? 아니, 이걸 레게로 승화시키네? 하하하하하하. 어떡해, 눈 떴어. 100% 눈치 깔겠지? 경쟁마마. 아아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요새, 젊은이들이 좀, 하고 다니는 스타일일 것 같은데? 굉장히, 힙한 것 같아? 어. 어, 어, 마음에 드는데? 게임오버. 왓!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니, 저, 좀 잘 타게 생기셨길래. 하하. 로봇 파워 제 머리를 다듬어 주시겠어요? 일로 와봐요 아니 머리가 없으시잖아요 손님 역으로 머리를 뜯어서 갖다 붙인다? 이거 거의 미스발리돼버렸네 로봇 파워 새롭게 태어난 기분이야 목소리 톤이 올라가신 것 같은데요? 팝콘 리커스 아니 저걸 마음에 들어 한다고? 니타의 상태가 어째 이건 뭐 브루스타즈 어른버전입니까? 아니면 브루스타즈 약간 실사 버전이야? 지금 니타가 지금 생긴 건 소녀가 아닌 20대 성인 버전 니타인 것 같거든요 뭔 소리지? 나가볼까? 뭔가 익숙하면서도 심상치 않은 냄새가 나 침입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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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입자의 냄새야 뭐야 오 일단 내려갔습니다 뭐야 어어? 어떻게 찾았노? 야 은신하고 있던 저거 늑대 레온이죠? 늑대 레온 딱 잡아버렸네 으으으응 깍걸렀어 이 짜식 네 정체가 뭐냐!!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엌 어? 근데 생길버둥이 잘생겼는데 잘생겼는데? 와 늑대래요. 근육버서. 나와 임마. 여기 지렁 잡아봐요. 빠져든다. 이리와! 쟤 빨라. 뼈다귀 날려줘. 너무 시크하게 피하는 거 아니야? 어림도 없지. 뭐야 이 뼈다귀. 냄새 좋다. 이거 간식 아닌데? 뚜둠. 니타 VS 늑대래요. 그때 소환해놨던 니타의 꼼탱이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. 급 2대1로 전환되는 느낌? 아니. 진짜 곰을 데리고 오시면은? 리얼 곰인데요? 시켜와. 진짜. 과연? 어떻게 해 진짜 곰 나타났어? 불곰이야 나 이제 죽었어. 뭐야. 야야. 생긴 거 하나 이렇게 완전 쫄보구만 이거.